그런 의미로다가 그럼 천이 나오는 나에게 마스크다.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구나.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? 너무 크게 들렸네. 왜 마스크지? 누구 같은 시대에 나를 감출 수 있고 나를 안 좋은 그런 것에서 안 좋은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에서 나를 막아준 오해 나한테 막아주고 이렇게 케어해줬다. 형 왜 나는 안 도와줘? 아니 불판이라 도와줄 수 없어. 아니 불판이라 도와줄 수 없어. 뭐라도 하나 해야 돼. 너는 안 맞은 게 다행이야. 도와주면서 묻어나게 애썼단다 내가. 집에 가서 한번 돌려볼게. 아 맞다. 여백 이미 아니? 빨리 좀 물어봐. 내 말 좀 들어줬어. 안 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니까. 제발 좀. 안 해. 안 해.